안녕하세요. 알재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현재 다 회복이 됐어요.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다시 영상을 찍어봐야겠죠? 오늘은! 짠! 제가 아미룸 투어 영상을 올린 지 6개월이 됐더라고요. 반년 동안 아미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바뀐 건 별로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디아이콘 포스터들이 붙어있습니다. 단체까지 옆에는 콘서트 슬로감들이에요. 로즈볼에서 열렸던 스피콘 서울에서 열렸던 스피콘 파이널 그리고 이 밑에 마그넷 보드는 제가 크리스마스 때 꾸몄던 그대로 아주 잘했습니다. 건드리질 않았어요. 이 벽면의 포스터는 조만간 바꾸려고요. 너무 보다 보면 숨이 막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너무 멋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음 편한 걸로 바꿀 겁니다. 여기 쇼파에는 귀여운 RJ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원래 얘네들이 이 자리가 아닌데 장식장에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짜잔 제가 최근에 옴박싱했던 퍼즐 아미키트 북램프까지 전시해뒀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인데 퍼즐을 두니까 저 위가 너무 귀여워졌어요. 인테리어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석진 등지인데 이 자리를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미룸의 마스코트 그리고 옆에 장식장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 위에가 원래 RJ들 자리였는데 필름 뷰어랑 멋지 박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미국에서 온 펑코파 피규어랑 제가 가지고 있던 피규어들 그리고 저의 앨범 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번 아미룸 영상에서 막 멋있는 척하면서 디자인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앨범을 앞으로 세워둔다고 했었는데 많아지니까 별 수가 없더라고요. 앨범이 왜 이렇게 많아진지는 짐작이 가시겠죠? 앨범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이 앨범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옆에 또 다른 장식장은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번 그대로입니다. 큰 장식장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은 뭔가 정리가 잘 된 느낌이라면 오른쪽은 뭔가 웅성웅성웅성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옆에 여기는 원래 프리미엄 포토들이 쫙 붙어있었잖아요. 이게 블루텍이라는 점토형 접착제 같은 건데 이렇게 조금씩 띄어가지고 벽에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붙인 건지 몇 개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된 갈 곳 없는 프리미엄 포토들이 좋은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에 벽면은 장식하다 보니까 진존이 돼버렸네요. 진존? 석진존. 이 밑에 잡지 선반도 이제는 너무 작아졌어요. 저번에 샀던 디아이콘도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리도 하나도 안 됐네? 잡지 선반도 좀 더 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작은 장식장도 뭔가 많아졌어요. 보시면 이제 언박싱했던 이런 굿즈들이랑 이 네 개는 포카 바인더예요. 그리고 밑에는 여러 가지 DVD들. 얘는 구독자분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너무 귀엽죠? 여기 밑에 박스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보여드리기가 쑥스럽네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살짝 바뀐 아미룸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 방에서 잠을 어떻게 자냐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방은 자는 방이 아니에요. 저의 촬영 장소이자 탄이들 굿즈들만 들어올 수 있는 방입니다. 이번 연도가 지나기 전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그때는 아미룸을 같이 꾸미는 영상으로 찍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받은 머치박스 2로 분위기를 내면서 대화를 좀 해볼까요? 고추 齦 하하 마셨죠? 짠 근데 저 바본가봐요 얘를 제일 나중에 했어야 됐는데 다 불고 있어 작년에 아미럼투어 영상에서 여기 한번 놀러오고 싶다 라고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고 진짜로 여기 아미분들을 초대하자 라는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게 작년이니까 전 올해는 이 사태가 진정이 될 줄 알았죠 근데 이번 연도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살짝 김이 빠진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저 앨범은 그때 나눔의 용도로 쓰일 계획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더 많은 앨범을 보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꼭 같이 하고 싶은 제 로망 컨텐츠가 있어요 방탄회식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도 아미회식을 해보는 게 어떨까 물론 이것도 이번 연도에는 불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곳을 하나 빌려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우리 아미들끼리 탄의들 얘기하면서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아미회식을 하는 거죠 하.. 선상만 해도 너무 좋다 곧 6월이 다가오는데 컴백도 껴있고 페스타 기간도 있으니까 우리 아미들은 정말 행복한 달이지만 우리들의 통장은 우는 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통장 관리 계획 잘 세우시고 건강도 꼭 잘 챙겨서 행복한 덕질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니까 먹을 수가 없네요 카메라 끄고 먹어야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벗기의ρω 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util성은 채널을 통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